야, 이리 와. 야, 이리 와. 야, 이리 와. 야, 이리 와. 일단 한번 보는 거 좀 할게요. 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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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. 아구, 어구. 운동해했을 때 잘 따라다니는 거 보다가 한쪽 발 저는 거 보니까 또 마음이 아파. 색깔이 한산의 세포이지잖아. 정신없이 붙으려고. Улья의 호연을 준비해주세요. 오늘은 이 호연을 준비했어요. 호연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. 호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호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호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호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호연이 어떻게 돼요? 네. 지금 잘 굳네요. 네네 예전에 비염이 많이 나은 것 같아요